문자열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입력은 문자열 리스트가 되겠고요. 출력은 가장 많이 나타난 문자열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BCABA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자열은 뭐죠?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MAX 함수를 사용하면 가장 큰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빈도수가 가장 큰 값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때 MAX 함수를 쓸 때 키를 리스트의 카운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A, A, B, I, B, I, B, I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자열은 B, I가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MAX 함수를 쓰고 있고요. 데이터에서 MAX,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에 키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 가장 크기가 큰 값을 가져올 텐데요. 여기다 키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카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카운트, 그 개수가 가장 큰 수, 그 개수가 MAX인 값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A밖에 없으면 A가 가장 많이 있을 거고요. 얘도 A가 가장 많이 있죠. A, A, G라고 하면 여기는 A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A가 되겠네요.